영화의 언어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영화의 언어를 이야기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언어는 되게 오타쿠적이에요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고 만약에 음악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감독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 20년 했는데 내 영화에 갑자기 뜻이 있어 그래서 영화로 바꿨어 그래서 음악 용어를 다 알아 음악 프로세싱이나 이런 걸 모두 이해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혹은 내가 직장인 밴드를 한 30년 정도 해가지고 영화 같은 거 하는데 내가 음악을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 잘하고 앨범 내고 음원 내봤어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그냥 본인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제가 감독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영화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러면 감독님이 제일 하고 싶은 협업 스타일이 뭐예요? 이거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협업 스타일을 가리진 않거든요 뭐든 다 좋아요 저는 제 음악이 다른 장르의 예술과 붙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제 음악을 그냥 단독으로 들으면 그렇게까지 좋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이게 막 미술 전시랑 같이 된다던가 아니면 미디어 아트나 영상 매체랑 같이 붙는다던가 이럴 때 활용되는 걸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기 싫은 협업은 확실히 하나 있어요 하기 싫은 협업은 뭐냐면 컨펌을 할 때 컨펌을 들어서 감독이 여기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포스트 때 편집 끝나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음악을 이러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스파팅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 스케치 나왔어요 샘플 나왔어요 한번 봐주세요 라고 보냈는데 갑자기 주변에 한 8명이서 모여서 의견이 갑자기 모여요 이걸 막 모아 컨펌을 그러면 8명의 의견을 막 모아세요 감독님 이거는 여기고 너 어쩌고 저거는 저쩌고 막 이래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당신의 프로젝트가 망하는 가장 빠른 최선의 길이에요 그런 투자자가 이런 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꼭 넣어주세요 이거 한번 부탁드려요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컨펌을 모두 함께하는 협업 스타일 저는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약간 떡볶이 같은 건데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고 순한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매운 떡볶이 얘는 매운 떡볶이 진짜 매운 걸 원하네 그래서 매운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딱 먹어봤는데 모르겠어 내가 매운 맛 이게 매운지 순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옆에 물어봐요 매워 순해? 어때? 보면 이 사람한테 맵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을 합치잖아요 그럼 중간 맛이 나와요 이러면 매운 맛을 원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고 순한 맛을 원하는 사람도 안 좋아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모든 사람이 이걸 싫어해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취향 없는 협업자 본인의 취향을 모르는 협업자라고 말을 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래서 저는 영화 음악 하는 친구들 처음 한다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감독이 와서 감독님 감독님이 써주시는 거 다 좋아해요 뭐든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도망가라 그래요 도망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취향 없는 컨펌 디렉터와의 협업 영화 음악 감독이 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화 음악 감독이 되려면 감독이 영화 음악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 돼요 영화 음악가가 뭔가 특이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영화의 음악을 쓰면 영화 음악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옆집 아저씨가 기타를 잘 쳐 그래가지고 이거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했어요? 영화에 실려요? 영화 음악가가 되는 거 그래서 방법 방법은 감독을 잘 잡는다 뭔가 인맥을 잘 잡는다 이것 말고는 사실 근데 뭐 특이한 영화 음악이 뭔가 특이한 쓰임의 테크닉이거나 쓰는 테크닉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부분 일정 부분 뭔가는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특이한 뭔가가 있거나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음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음악이고 이 음악을 하고 내 음악을 감독이 써주면 영화 음악가가 되는 거 와라 그럼 감독님이 음악 쓰기 시작할 때 어디에서 영감을 받나요? 영감 영감 음 최고의 영감은 데드라인부터 거창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 게으른 타입이라 마감이 정해지지 않으면 전혀 일어나지 마감이 가까우면 아이디어가 샘솟고 최고의 영감은 데드라인지 근데 이제 화면을 보고 화면을 약간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작업실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 하면서 이렇게 한 80%는 유튜브를 보고 20%의 정도 되어서 리플레이스를 하는 거 다시 이렇게 재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장면이 물론 되게 게으르고 제 뭐하니 싶은 모습이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막 산책을 하면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산책을 하면서 계속 영화의 장면을 계속 떠올리죠 물론 딴짓을 막 해요 그렇지만 머리 한쪽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사운드 이런 멜로디 이런 것들이 어울리겠다 라고 생각하면 마감 극한해올 때까지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때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어요 작업을 할 때 다른 영화 음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들이 붙어서 오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비슷한 장르의 영화를 막 본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잘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근데 약간 머리가 곡을 쓸 때는 뇌를 붓처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저 대학교 때 교수님이 해주셨었거든요 뭐냐면 내가 파란색 음악을 쓰고 싶어 그러면 머리를 이제 우선 파란색 음악을 많이 들어서 약간 이렇게 머리에 머리를 이렇게 파란색이 머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되게 다양한 장르가 있다 여기는 무슨 재즈가 처음엔 나오고 세 번째 트랙은 무슨 락 트랙이 나오고 다섯 번째 트랙은 팝 트랙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스위치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다른 영화 음악이 아니라 그런 장르의 음악을 조금 바이브를 얻기 위해서 듣는 경우는 많죠 영화 굳이 영화 음악에 그렇게 그걸로 한정 짓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곡을 위해 감독님이 매일 하는 습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매일 저는 전혀 규칙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도 몇 시에 자고 내일 밥을 몇 시에 먹을지 전혀 제 스스로 감당 생각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하는 루틴 매일 곡을 쓰기 위해서 뭘 하나요? 저는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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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천 명 나와서 정확히 말하면 배틀 한 100명 나오는데 100명 다 죽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로 독립영화를 작업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 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 배틀 음악 잘 쓰거든요 저 배틀을 되게 잘 써요 근데 이거를 좀 써먹고 싶은데 크게 쓸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코미디나 약간 다른 장 약간 조금 우스운 포지션으로 배틀을 좀 써본 적은 있는데 좀 진지하게 막 배틀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좀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네 그렇습니다 특정 유형의 영화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냥 와서 물어보세요 친구한테 하듯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시나리오를 탈구하고 나서 옆에 보여주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거 한 번만 봐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편집 끝나고 편집 한 번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음악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걸 써야 돼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편하게 물어보세요 잡아먹는 내가 혼내거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아니니까 모든 음악 감독이 그럴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험하게 내치지 않아요 내가 내 의견을 들으려면 200만 원 갖고 와야 되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곡을 내가 쓰지 않더라도 이런 음악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언젠가 뭐 필요한데 아는 영화음악과가 없네? 이러면서 오셔도 괜찮은 거고 편의점 들어갈 때 편의점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사람이니까 편하게 물어보고 궁금해 물어보고 싶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어떤 음악 감독으로 기억 남고 싶으신가요? 기억 남고 싶은 음악 감독 저는 영화를 해치지 않는 음악 감독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특별한 상황이긴 한데 어떤 영화 음악은 영화를 해쳐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물론 제가 너무너무 역사에 남는 무슨 상도 받았다 받고 너무 멋있는 음악을 쓰는 것도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상업적으로나 제 개인적인 목표로나 제 목표는 제 목표는 제 목표는 제 목표는 제 목표는 제 목표예요 사실 그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모든 예를 들어서 영화에 트랙이 많이 들어가는데 단편이면 8트랙에서 12트랙 정도 들어가기도 하고 장편이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상업이나 장르 영화 같은 경우는 음악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이거를 뭔가 변동사항 없이 배드가 되지 않게 떨어지게 하는 게 의외로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특히 혼자서 작업을 하니까 그리고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하더라도 음악 그룹이 있다 음악 팀이 있다 이 팀을 전체적으로 그런 밸런스를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톤도 일정하고 어느 정도 퀄리티를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이거를 지금은 크게 목표로 잡고 있어 그리고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음악 감독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음악 감독? 그 질문지에 영향받은 음악 감독? 맞아요 그렇게 말해서 좋아하는 음악 감독은 저는 거의 대부분의 영화 음악 감독들이 저보다 잘하니까 다 좋아하고요 사실 큰 오케스트랄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알렌 맨켄 혹시 알아요? 아 그럼요 디스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그 이제 학교 끝나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집에서 그 디즈니 비디오를 계속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제 공주님 나오니까 인어공주 미녀 하여서 저는 그런 느낌 좋아해요 그거를 진짜 비디오가 늘어질 게 봤어요 그 시기 전성기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의 오케스트레이션 기법이라든지 어법 같은 거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알렌 맨켄 스타일도 되게 좋아하고 요즘은 요한요한슨도 되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편 영화와 장편음악 작곡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의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단편인데 막 27분 막 꽉꽉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장편인데 뭐 영화의 5%만 음악을 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차이점은 차이점이라기보다는 뭐 양의 차이? 근데 이제 톤을 좀 일정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길게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어떻게 느낌이 오는지를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톤을 이준 기다려주면 자세히 기다려주세요 자세히 기다려주시고